아 또 해야되나? 자꾸 보여달라네? 어떻게 하는거지 까꿍이? 나 어디갔지? 까꿍! 맛있어? 밥 다 먹었죠? 까꿍 한 번 더 해주세요 어? 응? 오다꿍! 어? 여기다! 어? 에이 간다! 아유 어디갔다 왔어? 까꿍! 까꿍하고 왔어? 먹고가서 또 까꿍해봐 어떻게 하는거야? 까꿍에? 엄청 빨리 달려갔다 어? 헤나가 숨을거야? 거기에? 음! 숨으면 엄마가 못찾잖아 어떡하지? 오! 이제는 다른 곳에 숨었네 헤나가 어디갔지? 헤나야 헤나야 헤나가 달려오고 있어 헤나가 달려오고 있어 아 짜장을 아유 우리 헤나 아유 아유 또 짜장 먹으러 갔어? 아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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